안녕하십니까 엄손입니다 자 귀국 후 여러분들 의견 제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길 막아 버렸습니다 자 뒷땅이 앞 땅을 막으면 막아야죠 그리고 cctv 도 설치 자 들어가는 이제 이웃 집에 이야기를 해서 cctv 서울에서도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핸드폰 으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옆쪽 길은 터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비밀번호는 길을 막은 사람 제외하고는 다 알릴 예정입니다 자 어제 환경부에서 또 와서 이제 산속에 있는 폐기물도 다 둘러보고 갔죠 그리고 폐골제 허가받지 않고 이렇게 두면 쉬워야 됩니다 자 이곳 이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면 큰 차량 진입 안시키겠습니다 삽들고 구름하러 옮기든 말든 지사정이죠 이제 40년 이상을 다니게 한 길을 와 이걸 이렇게 틀어막다니 참 자 길막 여러분들 철저하게 응징하겠습니다 빨리 가 rze어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düd 될 곳은 뭐 또